그곳이 미카살 그곳이 미카살 바로 그곳이 미카살 그곳이 미카살 Male Zoom 혹시 오늘 위해서. 혹시 오늘 위해서. 이어서 왼쪽 왼쪽.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BTS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앨범 맨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는 팝스타 할 씨와 에슈런이 참여해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엔딩 요정.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엔딩 요정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요정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요정. 멘트 요정이네요. 멘트 요정. 귀엽습니다. 뉴이스트! 뉴이스트도 며칠 있으면 완전체 컴백 아닙니까? 앨범 컨셉. 누가 설명해 줄래요? 정말 멋지다. 너무 멋지다. 누구 얼굴을 떠요? 어디 나왔나? 하하하하. 네. 로이 할 깊은 소리. 하나, 둘, 둘. 하나, 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넥스트 리더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소래대 네 저도 그럼 뭐 요새 겨울이니까 이제 뭐 눈도 오고 그래서 뭐 추위가 대단한데 아 이런 추위 인생 인생 Volunteer 춤리리 춤리리 베베베 1번째 포잉 포잉 카메라 보고 한번만 더 정면 보면서 정면보고 포잉 포잉 한번만 더 제가 집중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가지고 지금 너무 잘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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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아 아아 까치발 들고 할거는데요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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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뉴이스트 아아 아아 자 뉴이스트도 며칠 있으면 이제 완전체 컴백 아닙니까 아아 요 앨범 컨셉 누가 설명해줄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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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Whoa 에 ended 아니 감기 아 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록은 아미분들과 저희와의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택배나는 모든 아멘진 렉커드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듬은 우리과 아미들의 7 렉커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꽈배 좋아요 앙버가 보존할까요? 앙버가 보존할게요 앙버가 보존할게요 동생들이 형님들 스티커덩 오 마 마 마 마 마 오 마 마 마 마 BDS, BDS, BDS 어부바보전 좋네요 어부바보전 할까요? 어부바보전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형을 데려 어부바보전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인데요? 어부바보전? 즐거우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동생들이 형을 얻는 어부바보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활동 1주 남았으니깐요 여러분들에게 친구 없이 성격을 지켜보는 그녀와 함께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반전 명절 연결 명절 명절 잘 되네요. 힘이 좋네. 굴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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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활동 1주 남았으니까요. 한국인분들에게. 굴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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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쏘이 깨끗해 감사합니다 제이헉! 엔딩 잡힐 때 무슨 포즈를 할까 연습을 했다 제이헉! 오케이 여기 하나 둘 셋 거기 늦었습니다 마지막 어디?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정말 크게 지르시네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습니까? 네 다행이다 여러분 일단은 기회가 정국이라는 게 헷갖을 때 썼던 거예요 너도 하나만 줘봐 저는 이거는 이거는 접하지 말라고 했어 애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 싸인 좀 해주셨구나 일단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케이 저 이거 미니마음입니다 미니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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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늙어서 일 미니마음 미니마음 아미사랑해가 어떨까요? 아미사랑해 아미사랑해 흥띌어드리겠습니다 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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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치도록 좋아요 사랑해요 아 하나 둘 셋 ㅎ ㅎ ㅎ ㅎ 아 잘한다 잘한다 이제 곧 공개됩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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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듣고 알았는데 무슨 무슨 죄입니다. 저는 엄연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제 마음속에다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입주하러 오세요. 국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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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